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에서 지금 이 공연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시면서 그냥 웃고 그냥 보는 것보다 같이 즐기는 재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반응이 좋거나 그리고 들었을 때 소름이 돋는다 재밌었다 즐거웠다 하면 손을 아무 손이나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우와 좋다 이런 식으로 집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? 자 소리 한번 질러! 하시는 거라고 믿고 바로 공연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실러봐! 전혀 안고 전혀 안고 전혀 안고 이리 안고 이리 안고 마지막 막바지에 달아오른 김에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왔습니다 네, 몇 끼고 왔을까요? 그 테마에 맞게 공연 막바지를 제가 축하하기 위해서 축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매트릭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축포와 함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, 2, 1 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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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수ова 1, 2, 3, Hitman! 1, 2, 3, Hitman! 1, 2, 3, Hitman! 2, 3, Hitman! 축보를 한번 쏘아 올렸으니 다같이 준비되셨죠? 바로 갑시다! Come on!